자 오늘 리뷰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수동태인데 제가 수동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게 아니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한번 리뷰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동태와 능동태를 구별을 할 거면은 가장 문법적으로 이 동사의 모양 동사의 모양을 외울 때 저는 항상 앞에 있는 모양과 뒤에 있는 모양을 구별하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 ing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진, 행, 시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비동사가 뭘 말하냐면 시제를 말하고 이 ing가 동사의 의미 쪽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동사가 두 단어 이상일 때 세트템이죠 오른쪽이 딜러고 남자애들 게임하면 딜러라고 하죠 앞쪽이 몸빵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앞에 부분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진행 시에는 비, ing m, r, is, ing 하면 현재 진행이라고 하고 was, war, ing 하면 과거 진행이라고 하고 will, be, ing 하면 미래 진행이라고 하고 기타 등등등이 그렇게 되죠 그럼 이걸 똑같이 수동태로 적용을 시키면은 자 이거 지웁니다 이거 어차피 주 수업 대상이 아니니까 비동사와 pp 자 이게 같이 있다 그럼 마찬가지죠 의미를 담당하는 건 어디에 있죠 과거분사 pp가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 비동사가 뭐죠 시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수동태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는 반드시 조건이 b 플러스 pp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둘이 함께 있어야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pp 혼자서 있으면 얘는 수동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 수동태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앞에 보세요 집중 pp 혼자서는 수동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비동사와 함께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 현재 수동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m, r, is, pp죠 과거 수동태 was, were, pp죠 미래 수동태 will, be, pp죠 뭐만 바뀌었어 지금 몸빵 누가 하는 거야 몸빵 앞에 부분만 몸빵하고 뒤에는 그대로 있는 거야 고고하게 가만히 그래서 우리는 현재 완료 수동태까지 할 줄 알아야 돼 현재 완료 수동태 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뭐의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죠 have, has, been have, been, has,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 응용해 볼까요 과거 완료 수동태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has, been을 또 앞에만 바꾸면 어떻게 되죠 have, been, pp 그래서 수동태의 시제는 기본적으로 비동사 모양이 시제가 바뀌면 수동태의 시제도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시제였고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능동태 주어가 동작을 하는 동작 하는 문장 너무 와닿지 않죠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할게요 주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문장을 능동태라고 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죠? 수업하고 있죠 니네 뭘 원치 않았죠? 수업 듣는 거 원치 않죠? 자 보세요 I am told by 강쌤이랑 I listen to 강쌤이랑 어떤 느낌이 다를까요? 똑같은 의미인데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I listen to 강쌤's speak 이건 뭐야? 능동적인 거야 무슨 얘기죠? 주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수동태는 뭐죠? 원치 않은데 당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수동태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수동태라고 하는 거야 똑같이 수업을 듣는다인데 억지로 듣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I am told I am spoken 수동태로 표현했습니다 I am spoken 난 지금 듣고 있어 I am told 듣고 있어 억지로 듣는단 말이야 수동태는 반드시 억지입니다 알겠죠? 억지 자 그래서 수동태 같은 경우는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타동사 개념이 있었는데 타동사는 무엇이냐? 우리 맨 뒤에 있는 은표 제 베스트 프렌드 이름이야 은표야 타동사와 자동사 차이점 얘기해볼까? 대답 못해도 돼 괜찮아 쌩만 안 까면 돼 내가 다 대답해줘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야 스스로 하는 동사를 자동사라 그래 나는 일어선다 자 우리 한번 한글로 맞춰볼까? 나는 일어선다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나는 일어선다 자동사죠 나는 일으켜 세운다 음표를 미안 이제 그만 팔게 다른 애들이 이름 팔아먹어야겠다 그래 우리 제가 뽀로로 해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해리 내가 해리를 일으켜 세운다 이건 뭐죠? 타동사죠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유무는 어떻게 하느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타동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무슨 동사만 가능하다? 타동사가 가능하다 그럼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되겠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목적어가 필요해요 수동태를 만들 때는 2번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2번에서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은 주어동사 목적어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가 안됩니다 자 목적어를 어떻게 하죠? 맨 앞에 주어로 바꾸고 동사를 BPP 제가 아까 얘기했죠? 수동태는 반드시 뭐가 뭐가 세트템이다 비동사와 BP가 세트템이다 자 그 다음 주어가 맨 뒤로 가서 바이 플러스 목적격이 되는데 얘는 수식어구란 말이죠 바이 플러스 목적격은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주어 플러스 BPP만 있으면 완벽한 수동태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공식은 머리로 아무리 외워도 머리에 박히질 않아요 본인이 직접 그려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2번 내려가서 자 지금 4분 남았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그려보셔야 돼요 아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주어 플러스 BPP 바이 목적격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He writes the book The book is written by him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바꿔보셔야 수동태가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동태 불가동사라고 있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여러분 동사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동작이 있고요 상태가 있어요 동작은 뭐냐면 쌤이 지금 액션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동작이야 lecturing I'm lectur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상태는 뭐냐면 아 배고프다 아 허망하다 중간고사를 열심히 데뷔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 아 너무 허망해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상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이랑 상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 요즘 외로워 이런 건 다 상태야 외로워 나 요즘 계속 배가 고파 성장기인가 배가 고파 저는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체중관리를 하려고 하루 한 끼를 먹는데 이 시간에 정말 배가 고파요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냐면 어제 저녁 11시에 마지막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6시간씩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물 빼고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잘 들어 남아 있다 남아 있다 니네 남아 있는 게 액션이야 동작이야 아니면 상태야 상태란 말이지 남아 있다 도착하다 도착하는 걸 눈으로 선생님 친구가 저랑 약속했는데 도착하는 게 보였는데요 아니 그거는 걷고 있는 걸 본 거고 도착하는 건 볼 수가 없어요 도착하는 거는 상태입니다 rise 일어서다 증가하다 happen 발생하다 appear 등장하다 look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보이다 그러면 이런 쪽의 동사들은 수동태가 불가능한 이유가 액션이 아니라 자동사라서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전부 다 다 뭐냐면 상태에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이에요 이 have 있죠 가지고 있다 fit 적합하다 resemble 닮다 belong to 속하다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동사죠 상태 동사에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갖다가 외우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태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나한테 배고파지는 걸 당했어 이건 개소리입니다 얘는 얘는 나 때문에 지루하는 상황이야 지루함을 억지로 당하는 상황이야 이런 표현들은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수업을 잘 듣고 있고 쟤는 지금 수업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동작에 관련된 동사만 수동태가 가능하다 자 한번 써볼까요 나는 쓰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쓰세요 아빠를 밟는다 이거 뭘 쓴 거냐면 resemble을 쓴 거예요 resemble 이 동사를 가지고 능동태로 쓴 겁니다 자 이거 순세로 바꿔 볼게 나는 아빠를 닮는다죠 아빠는 나에 의해 닮아진다 일단 한글로 써놓고 병막 같으면 일단 문법이 잘못된 거야 한글로 써놓고 병막같이 해석이 되면 이거는 문법상 잘못된 겁니다 닮아진다 닮아진다 라는 표현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타동사와 자동사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동태 불가능 동사를 그냥 생으로 외우는 거는 좀 너무 무의미하고 상태 동사는 수동태가 안된다 라고 기억해 두시는 게 편합니다 이미 뭐 처음 수업 듣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바이플러스 목적격을 생략하는 경우 자 여기 예문 한번 볼게요 We see stars at night 라는 표현에서 stars are seen by us at night 는 영어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별들이 보여져 우리에 의해서 오늘 저녁에 이게 왜 불필요한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지금 밤에 만나서 호수공원에서 별을 봤다고 치자 그럴 일은 제로에 가깝겠지만 우리끼리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을 뱉어보는 거야 야 별들은 보여지네 우리에 의해서 약간 이거 뭐랑 똑같아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밖에 없잖아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바이어스와 같은 표현은 쓰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너 상대방 IQ를 한자리수로 의심할 때 상대방 IQ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야 이 바이어스를 써야 될 때와 아닐 때는 차이점은 우리끼리밖에 없을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말이라서 쓰지 않는다 일반인 주어인 We, You, They, One, People 이게 왜 일반인이느냐 우리 너네 그들 한 사람 사람들 불특정한 다수를 지칭하는 거야 이거는 특정한 사람을 언급할 때는 행위자를 써야 되는데 불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수동태 BPP 뒤에 바이플러스 목적격을 쓰지 않는다 자 그리고 능동태의 주어가 분명하지 않거나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집이 지어졌다 그들에 의해서 20년 전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거 누군지 알아요? 뭐 사람 이름 다 얘기할 수 있어?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행위자를 쓰지 않는다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동태 시제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렸어요 오늘 오늘 1일 테스트에서 제일 많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항상 영어의 시제는 앞쪽이 시제 뒤쪽이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뭐만 바뀌어요? 잘 보시라고 앞에만 바뀌죠? 맨 앞에 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MREs니까 현재 내 뒤에 PP가 있네 수동태네 이런 식으로 has been 언제 쓰는 표현이야 has been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가 뭔지 물어보신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였죠? 물론 현재 완료 시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has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 자 앞에 볼까요? MREs being PP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MREs랑 being이 합쳐지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쪽은 현재 가운데는 being 진행 마지막에 PP는 수동 합치면 뭐가 되죠? 현재 진행 수동태 그래서 키워드가 머릿속에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진행이다 하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되죠? being being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수동이다 하면 어떤 게 떠올라야 되죠? PP 앞에 있는 비동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동사 그러면 질문 being PP는 동사일까 아닐까?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동사죠? 맨 앞에 비동사 몸빵할 애가 있어야 being PP라고 해야 이 두 개 합쳐서 진행 이 두 개 합치면 수동 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응용해볼까요? 그러면 현재 진행 수동태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현재 진행 수동태 MR is being PP 과거 진행 수동태 뭐만 바뀌어? 맨 앞에만 뭐지 월 being PP 미래 진행 수동태 뭐만 바꿔? 비동사만 바꿔 그럼 어떻게 되죠? will be being PP 그렇게 쓰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지금 무슨 뭘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것만 기억해 맨 앞 PC 제고 뒤에가 의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올게 여기 보면 완료 진행형 없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요즘 안 쓰는 거야 요즘 없어요 요즘 없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요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존재해요 이론적으로 자, 응용해볼까? 완료 진행형 수동태 뭐가 들어갔어요? 세 개가 들어갔지 다시 완료 진행 수동 세 개 들어간 거야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요즘 세대 차이를 좀 많이 느껴서 너네 롤 하니? 아니요 감사합니다 발로란트 합니까? 네 아, 오케이 그럼 요즘 대세가 발로란트야? 네 오케이, 알았어 발로란트 공부해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롤까지 최신 업데이트가 됐는데 발로란트는 아직 업데이트를 못했거든요 조만간 설치해서 좀 해볼게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축구 축구가 11명이서 뛰는 경기죠 완료 진행형 수동태는요 마치 축구에 13명이 뛰는 거랑 똑같아요 마치 학교 운동장 축구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 저는 25대 25 이렇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패싸움이 아니라 한 반의 인원이 50명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축구를 하면은 25대 25입니다 25대 25 그리고 남자, 여자애들 다 섞여서 축구했어요 자, 써볼게요 아까 완료 진행형은 뭐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재료가 자, 완료는 have pp죠 진행은 뭐죠? be ing죠 수동태는 be pp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조합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어때요? 멍멍이 같죠? 제가 욕하는 거예요 멍멍이 같죠?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 완료 진행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뭐만 기억하면 된다? 완료 수동태 진행 수동태 단순 수동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수거암기 여러분들 극혐이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독해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동사, 타동사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만 수동태가 된다 인정? 오케이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인정? 오케이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수동태는 내가 어떤 뉘앙스라고 그랬어? 자발적인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면 전부 다 수동태야 자, 차이점 내가 쉽게 얘기했지? 나는 자발적으로 수업을 듣는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I'm listening to 강쌤 오케이? I'm listening to 강쌤 나는 타이에 의해서 강쌤이 너무 카리스마가 넘쳐서 억지로 듣고 있다 어떻게 되죠? I am told 그럴 때 수동태를 쓴다 수동태는 억지성을 나타냅니다 자, 리뷰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 드렸으니까 어차피 리뷰 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테스트 잘 본다고 뭐 승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넘어갈게요 분사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안 해도 되죠? 자, 오늘 독해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맨 슈퍼맨이라고 하죠? 원어민 발음은 슈퍼맨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우리 때는 막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이런 게 좀 유행했는데 요즘은 취향들이 너무 이렇게 다 달라가지고 좋아하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마블 영화는 다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오른쪽에 아이언맨이네 저는 진짜 고3만 수업하다 이런 수업하니까 정말 참신하고 매우 매우 새로워요 잠깐만 자,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 공부할게요 누가 특별한 힘들을 가지고 있고 이 fight against에 체크할까요? against에 한번 체크해보시고 이 against란 전치사는 맞서는 걸 against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범죄에 맞서 싸우고 있느냐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두 명의 존재 왼쪽은 슈퍼맨 오른쪽은 아이언맨 슈퍼히어로 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에서는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다 자, 체크하셨고 자, 이 단어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눈 아프니까 다시 흑백으로 자, 이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이 한글박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단어들 해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아래쪽 채점을 하세요 자, 갈게요 오늘날 연예계에서 활약하는 슈퍼히어로즈 중에 하나인 슈퍼맨의 오리진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영웅이라는 뜻이었고 오리진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오리진 기원 명사로 정확하게 외우세요 기원 출신 여기가 정답이죠? 기원 출신 C 여기 2번을 C랑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별로 관심 없었는데 오늘 알게 됐어요 오늘 수업 준비하다가 그가 태어난 크립톤이라는 플라넷 플라넷 행성이라고 합니다 크립톤이라는 행성은 곧 익스플로우드 폭발할 운명이었다 익스플로우드까지 폭발하다 폭발하다 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게 된 그의 부모는 작은 스페이스크랩트 출판사라는 뜻입니다 출판사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퍼블리셔, 출판사가 만화로 편했고 아직도 많은 팬들이 grateful, 고마워한다 grateful, 고마워하는 이란 뜻이죠 매우 고마워합니다 다 아래쪽 다 체크했나요? 뭐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를 오늘 다루겠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거는 검은 화면에서 수업이 불가능한 형태인데 원래 아무것도 없나요? 여러분 책에도? 아, 제 노트북이 맛이 간 거죠? 원래 다 굵은 글씨가 있어요 저도 안 보여서 노트북에 희한하네 혹시 구문 분석 수업할 때 이 페이지로 했니? 아니면 뒷장? 오케이, 뒷장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교재를 조금 다시 필게요 잠깐만요 거의 이 책이 끝났네 잘 보이죠? 자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스타일을 잘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 실력 점검도 할 겸 제가 읽을 시간을 한 3분들이고 모르는 단어의 현관펜 체크를 해두시면 제가 단어를 설명 먼저 하고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자, earlier 발견하다 다 알려줄게 단어 현관편 체크하면 내가 다 알려줌 정체 엔터테인먼트 월드 투데이 하면 오늘날의 연예계를 엔터테인먼트 연예계 방송계 뭐 이런 뜻 있잖아 그거 앞에서 채택하다 입양하다 써놓으세요 입양하다 이거는 크립톤 나도 모르고 대문자 안 가봤어 몰라 이름 발견하다 이게 퍼블리쉬가 출판하다고 ER 붙으면 사람이야 그러니까 출판사가 돼 정체성 나머지는 없음? 평범한 커플 평범한 부부 해린 없고 감사해하는 정체성 발견하다 발견하다 다르게 정체성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30초 남았네 딴 거 없었어? 고마워하는 감사해하는 자 10초 마무리하시고 자 이 책 거의 마지막 부에 왔네요 한 두 번 수업하면 다 끝나겠는데 빨리 끝냅시다 자 제가 A부터 E까지는 제가 번역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서 제가 좀 시키는 거는 거의 대부분 어려운 거니까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The world loves comic books 자 세상은 우리 코믹북들을 사랑한다 제가 일단 짧은 문장은 동사만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 And the world loves superhero 그리고 세상은 슈퍼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The entertainment world today 연예계를 entertainment world라고 하는데 방송계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장 발음이 좀 어려워서 방송계는 오늘날 It's filled with 자 이거 여러분들이 극혐하는 수동태 수거입니다 Be filled with까지 뭐뭐로 가득차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가득차다 제가 강조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뭐뭐로 가득 찬다 슈퍼 히어로들로 가득차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리뷰했었던 수동태의 표현이 되겠죠 B 플러스 PP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치사 위드라는 표현 자체가 이 위드가 보통 언제 쓰는 거냐면 뭐뭐랑 함께 라는 뜻일 때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채워 넣을 때는 채워 넣을 때는 수단이나 방식 같은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전치사 바이랑 위드가 어떤 차이냐면 이 바이라는 전치사 보통 수단이란 뜻이거든요 위드는 더불어란 뜻이에요 이게 이런 의미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이 여기 이제 큰 약간 장독대가 있다라고 칠게 이 장독대가 김치로 가득 차 있어 그럼 김치는 수단일까 아니면 김치랑 함께 같이 있는 걸까 장독대가 채워진 거는 김치랑 함께라의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Be filled by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with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I was taught by 강심 이거는 내가 뭐야 니네 입장에서 도구죠 내가 수업을 듣는데 내가 니네한테 니네 입장에서는 도구란 말이야 나는 수단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치사 뭘 쓰고 일반적인 수동태일 때는 by를 쓰는 거고 이런 특수한 경우는 with를 쓰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뭐 이해하려면 이해하시고 이해하기 싫으면은 그냥 외우세요 이런 것들은 자 오늘날의 방송계는 가득 차있다 슈퍼 영웅들로 자 다음 문장 볼게요 He is a superhero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지 자 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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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히 앞에서 찾아보세요 없으면 없음 있으면 있음 응 응 응 그는 슈퍼 영웅이다 여기서 그가 어디 있습니까 코믹북 응 코믹북 코믹북 어디 있어 이거 코믹북스지 어 뭐라고 아니 없잖아 잘 봐봐 없잖아 없잖아 코믹북스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코믹북스가 아니죠 얘는 물건이니까 데이라고 해야 되겠죠 물건이잖아요 데이라고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슈퍼 히어로스랑 그 다음에 어 여기 슈퍼 히어로스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도 또 데이가 나와야 된다고 히어로에 S 붙었으니까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단수가 나왔잖아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아 여기가 뭔가 빠져 있구나 어떤 문장이 빠져 있구나 자 책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글의 A에서 E 중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곳은 여기서 히에 해당되는 거 찾아볼게요 however 그러나 serious fans 진지한 팬들은 remember 기억한다 it all began with Superman 그것은 모두 시작되었다고 슈퍼맨으로 여기 밑줄 칠 수 있지 히가 누굴 말하는 거야 Superman Superman이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D 정답이 D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여기 히는 이제 계속 이어서 슈퍼맨은 Superman은 영웅인데 With the two interesting origin stories 여기 체크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의 흥미로운 origin 기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원 기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형용사 수식어구입니다 명사 뒤에 형용사 수식어구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는 슈퍼 영웅인데 뭐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흥미롭게 하는 기원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슈퍼 영웅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태호가 해석해볼까 잘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Be born이라는 표현이 무슨 태다 오늘 배웠던 수동태 표현입니다 태어났었다 해석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워즈가 과거이기 때문에 태어났었다 과거를 좀 정확하게 해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온 더 플래닛 크린텀 이 전체가 이제 부사적 수식어구죠 전체 사원은 언제 쓰죠 어디어디 위에서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에서 라는 말 자체는 뭐는 지구 위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지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위에 있는 겁니다 행성이 이렇게 동그랗지만 여기 살고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이해하세요 어릴 때 미술학원을 못 다녀가지고 자 보시면은 지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구 위에 있는 거예요 In the world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In the earth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죠 On earth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전치사 온은 행성에다가는 온을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채이 크리프톤 행성이 폭발한다는 것을 발견 했었다 자 오늘 배웠던 동사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동사의 개념이 여기 나오는데 크리프톤 행성은 폭발 당했습니까 아니면 지 혼자 폭발한 겁니까 폭발 당했으면은 원자폭탄에 의해서 폭발이 되는 건데 익스플로드는 자타동사라고 해요 자타동사 이게 뭐냐면 한 동사에 자동사 뜻도 있고 타동사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드는 조동사거든요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would be exploded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would explode 라는 거는 아 지가 스스로 알아서 폭발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아기였을 때 부모님들은 발견했다 크리프톤이란 행성이 곧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 무슨 동사가 쓰였다고 해 지금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자동사 타동사 아닙니다 악당이 있었겠지 어떤 악당이 폭발시켰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혼자서 폭발한 겁니다 혼자서 자 to save him 그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 문장의 주어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built a small spacecraft 작은 우주선을 만들었고요 and 다음에 sent는 동사 2번입니다 이 built가 지금 동사 1번이고 sent가 지금 동사 2번이에요 보냈습니다 그를 지구에 at the last moment 이게 마지막 순간에란 뜻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구로 그를 보냈습니다 자 질문 당연히 데이는 누구죠? 누구? 아빠? 엄마? 슈퍼맨? 아빠, 엄마입니다 슈퍼맨? 아빠, 엄마 자 그 다음 문장 지우 지우 어디 있어? 지우 지우 번역만 해도 되고 영어로 읽기 싫으면 언어디네리 커플 온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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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보이시죠? 확인하실 수 있죠? 제가 아까 위에서 우리 행성 위에 있을 때 항상 전체사 오늘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구에 있었던 평범한 커플이, 커플은 두 명 이상입니다. 부부가 되겠죠. 자, 이 단어. 오늘 이 한 단어만 얻어가셔도 개이득이야. 어덥트. 입양하다. 입양하다. 그를 간택했다. 채택했다. 고양이가 집사를 간택했다라고 표현하죠? 그 간택이 뭐냐면 어덥트예요. 채택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고양이 키우면,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나? 고양이가 약간 도도하잖아. 그래서 강아지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간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채택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채택하는 게 아니라 그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임드. 이것도 동사 2번. 이런 거 눈에 다 들어와야 돼, 얘들아. 어덥트의 끝에 ed 들어가 있죠? 엔드 뒤에 네임드에도 ed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 붙였다. 자, 구운분석을 자, 이거 왜 5형식이죠? 이름 붙였다. 글을 슈퍼맨을 클라이크라고. 클라이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5형식 같은 경우는 네임, 목적어, 목적격포. 이게 아니라 진짜 미안한데 니네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처음 학원 들어오면 인트로 영상 보내주잖아. 내가 보내주는 거 알지? 내가 보내주잖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안 들었어, 이거 진짜. 오늘 아주 먼 옛날 받았던 카톡을 한번 뒤져보세요. 제가 인트로 영상이라고 보내줬는데 제가 5형식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마치 주어가 동사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안 들었으면 지금 기억해. 목적어, 목적격포는 뭐뭐가, 뭐뭐다처럼 해석이 된단 말이야. 자, 이거 해석해봐. 힘, 클라이크. 그가 클라이크다. 되잖아. 그가 클라이크다. 힘이 목적어고 클라이크가 목적격포입니다. 자, 다시 한번 풀 버전 해볼게요. 평범했던 부부들이 부부가 그를 입양했고 그를 클라이크라고 이름 붙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해리 아주 잘했어요. 설명할 게 많네요. 일단 첫 번째는 to, b인데요. 우리가 grow up 주어가 자라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to 동사가 나오면 얘는 그 저랑 쭉 수업을 한 게 아니라서 좀 미안한데 to, 부, 정, 사, 부, 사의 결과라고 있어요. 결과.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은 주어가 자라나서 해석이 어떻게 돼? 그 결과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기해놨어? 이 부사라고 표시해놨죠. 이 투구정사,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해석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라이크 켄트, 슈퍼맨의 지구인 이름이에요. 클라이크 켄트는 자라났고 그 결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결과 부끄러운, 조용한 신문보도원이 쉽게 말하면 기자죠. 부끄러움이 많고 사람의 성격은 shy하다라는 거는 내성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MBTI에서 I 있죠. introverted라고 표현하는데 shy한 성격을 I라고 해요. MBTI에서 shy 부끄러움이 많고 조용한 그런 기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놔. 필기해놓으세요. to be 해석 어떻게 한다? 그 결과 동사하다. 그 결과 동사하다. 자 아까 제가 여기 두 번째 단어 많이 봤었던 거 identity 정체성 정체란 뜻이야. yet his secret identity superman had amazing power. 이 yet은 그러나라고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yet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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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비밀스러운 정체성인 슈퍼맨은 자 주어를 어디까지 잡아줘야 되냐면 여기까지 전체를 주어로 잡으세요. 그리고 이거 컴마 보이시죠? 컴마 우리 이런 거 동격의 컴마라고 합니다. 동격 그러니까 그의 비밀스러운 정체성이 뭔데? 슈퍼맨인데 여기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had amazing power.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삐의 댐은 뭐가 될까요? 앞에 있었던 항상 이 댐을 찾을 때는 가까이서 찾으세요. 앞에 있었던 거 제일 가까운 거 뭐야? 강력한 힘들 he used them 그는 그 강력한 힘들을 사용했는데 to fight crime 범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힘들을 사용했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필기 안된 거 있으면 빠르게 30초 줄 테니까 필기 찾아서 하시고 제일 중요했던 거 이거야 5형식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 두 번째가 이겁니다. grow up 뒤에 투동사가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한다? 그 결과 뭐뭐하게 되었다. 그 결과 뭐뭐하게 되었다. 자 필기 다 하셨죠? 지울게요. 자 마지막 단락 마지막 단락이 아닌가? 응. 마지막 단락 맞죠? 자 이 부분 자 여기서 체크 started out의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냥 스타트도 아니고 왜 started out이라고 표현을 할까? 그리고 differently는 왜 부사를 썼을까? 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슈퍼맨은 슈퍼맨은 다르게 started out 다르게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그냥 단순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착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착수하다. 약간 좀 어떤 느낌이죠? started out 혹시 어감 차이 알까? 스타트랑 스타트 아웃이라. 스타트는 시작하다고 스타트 아웃은 착수하다는 뜻이야. 혹시 오늘 수업 태도가 제일 좋은 맨 뒤에 오른쪽 누구지 이름이? 내가 빨리 외울게. 태호요. 태호. 그래 맹태호. 태호야. 스타트랑 스타트 아웃의 차이점 혹시 느껴지니? 아웃의 차이가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없어지다. 없어지다. 아주 좋은 예신데. 혹시 여러분 그 홍석천 아저씨 아세요? 연예인 중에 커밍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성 정체성을 밝히는 걸 커밍 아웃이라고 하잖아. 거기서도 아웃이 쓰이네? 약간 좀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시작되는 걸 알리다. 시작되는 걸 굉장히 유사했어. 시작되는 걸 알리다. 자 무슨 얘기냐면 쓰진 말고 스타트는 그냥 시작 시작하는 거고 스타트 아웃은요 원래 존재하다가 원래 존재했던 거야.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존재하다가 드러나기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래 플러스 드러나다는 합치면 드러나기 시작하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웃의 뉘앙스는 뭐냐면 밝혀내는 거를 아웃을 써요. 발견되고 밝혀지는 거. 원래 있었던 거잖아. 한번 읽어볼래? 슈퍼맨은 슈퍼맨은 좀 다르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야. 다르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범상치 않게 출발했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자 뒤에 읽어볼게요. There were two teenage friends in cleverland in 1932. 자 우리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주어가 뒤에 나오시는 거 아시죠? friend의 s 체크하시고 두 명의 10대 친구들이 존재했었는데 있었는데 cleverland라는 지역의 1932년에 자 그 다음 문장은 지환이 their names부터 해석해보세요. 그들의 이름들은 JS고 읽기 힘들면 JS라고 할게요. WJS네. Jerry Sieger and Joe Shuster 인데 이어서 해주세요. shy 사람의 성격이 shy하다. 내양적이다. 학교 가면 내양적인 친구들 있잖아. 나도 원래 shy한 사람이에요. both라는 표현이 뭐냐면 둘 다 란 뜻이야. 둘 다 란 뜻입니다. both small and shy 작고 또한 내양적인 애들이었다. 이 두 명의 원래 저자가 their classmates look down on them 진짜 중요한 수거. look down on 별빛 치시고요. look down on look이 보다라는 뜻이고 down이 아래로라는 뜻이고 on은 누군가 위에 서겠다라는 뜻이야. 이거 답이 뭐가 되겠죠? 성격 중에서 좀 거만한 애들이 친구들 어떻게 하죠? look down on 깔보다 위에서 내려다보다 위에서 내려다보다 down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잖아. on 누군가를 look down on them 깔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거예요. 깔보다 look down on 그들의 친구들이 그들을 깔보았습니다. 이거 왜 또 잘렸어? 아 이거 원래 빈칸이네 혹시? 네. 오케이. in a wa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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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측면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together together they created a comic book character who used his powers to protect the weak 함께 그들은 만화책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 who used his powers to protect the weak 자 보겠습니다. 이 관계사절이라고 하는데 해석을 할 때는 뭐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그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 두 버전 다 보여드릴게요. 함께 그들은 만화책 캐릭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그는 누굴 말하죠? 만화책 캐릭터가 그의 힘을 사용했다. 뭐하기 위해서? 약자 더 위크라는 표현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해석 버전이고 두 번째 해석 버전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들은 자신의 힘들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었던 만화책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게 두 번째 해석 버전이야. 저는 뭐를 선호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를 저는 선호합니다. 선택적으로 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관계사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후, 동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주어가 명사를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명사가 그리고 명사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해석하시면 더 빨라요. 그러니까 끊어 읽을 때 후 앞에서 끊은 다음에 어떻게 번역해버리면 돼? 그리고 그 캐릭터가 알겠죠? 그리고 그 캐릭터가 그리고 그 캐릭터가 똑같은 얘기 세 번 했네? 그 힘을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그게 슈퍼맨이죠. 자, 여기서 말한 데이는 누굴까요? 슈퍼맨일까요? 아니면 이 슈퍼맨을 만들어냈던 두 명의 어린아이들일까요? 소년들일까요? Jerry Sieger 동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ing랑 try to 동사랑 차이점이 좀 있는데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그들의 아이디어를 판매하려고 노력했다. 누구에게? several 발음 잘해야 돼. severe 이란 뜻이랑 several 발음 완전 다르죠? several 알겠죠? 콩글리시로 여러 명의 출판사들에게 아이디어를 판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failed 실패했죠. 자, 맨 마지막 문장은 아니고 그 다음 문장의 음표 해석 그리고 나서 then 그리고 나서 그들은 finally 그쵸? 팔았다. 마침내 팔았대. 어, 이거는 이렇게 끊어주면 돼. 우리 전치사 보이죠? 자, 노란색을 체크할게요. 이 전치사가 보이면 전치사 앞에서 항상 끊어있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초급자일 때는 나중에는 이제 안 끊어있어도 되는데 초급자일 때는 항상 전치사에서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형성할 때 이런 거를 우리는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 있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가 형성된다. 자, 그러면 내 손을 잘 봐. 내 손을 잘 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마침내 팔았다. 그 캐릭터를 슈퍼맨 2 2는 대상이거든. 누구한테? 액션커믹스 회사한테. 그러니까 얘는 판매 대상이 되는 거야. 액션커믹스라는 회사한테 판권을 넘긴 거야. 4 4은 대가성을 4이라고 해. 130달러라는 대가로 넘겨준 겁니다. 자,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누구누구 에게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2야. 누구누구 에게. 4은 뭐죠? 대가를 말한다고. 이 전치사 의미들을 잘 기억하세요. 밑에다 써. 2 밑에다가 대상 4은 대가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전치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독해하면서. 따로 문법에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익스체인지가 교환하다라는 뜻이야. 교환하다. 혹시 포켓몬스터 카드 같은 거 모으셨나요? 포켓몬 세대 아니죠? 포켓몬 빵은 아시죠? 거기에 띠브띠브 씰이라고 있잖아. 피카츄 나오고 꼬부기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카츄 먹으려고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엄마 이런 얘기까지만 안 돼. 지갑에 손을 슬쩍 해가지고 빵 사먹다가 등짝 맞고 그랬는데 카드를 교환했다. 왜 4를 쓴다고요? 대가. 100원의 카드를 교환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자주 쓰이는 전치자니까 우리는 그냥 for 하면 뭐뭐를 위해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전치자 하나당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전치자는 대가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장 남았어요. 힘내세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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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승차니 절대 부자가 되지 못했다. 슈퍼맨을 그치 우리가 바이는 아까 수단이라고 했죠? 전치자에서 오늘 배웠던 전치자 꼭 기억하세요. 바이 온 40이었습니다. 바이 온 40였어요. 그리고 위드까지 위드 4개 선생님이 설명했죠? 바이 아인지는 뭐뭐 함으로서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함으로서 그럼 바이 크레이딩 창조 함으로서 정확하게 해석하세요. 뭐뭐 함으로서 슈퍼맨을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 슈퍼맨이요 역대 미국의 탑 오피스 탑 텐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명작 중에 명작 영화란 말이야. 미국인들 보통 슈퍼맨 다음에 배드맨 이런 식으로 순서로 히어로들을 좋아하는데 정말 리메이크가 많이 된 그런 작품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했어. 왜? 몇 달러에 팔았으니까 130달러에 그 아이디어를 팔았으니까 But they have millions of grateful fans who know these reasons 자 마지막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10대들은 have 가지게 됐는데 millions of 는 수백만 명이란 뜻이야. millions of 수백만 명의 grateful 네 번째로 오늘 중요했던 단어 고마워하는 grateful 고마워하는 팬층들을 가지게 되었다. 자 제가 아까 이 후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앞에 거 그대로 가져가서 해석했죠? 같이 해봅시다. 앞에 팬스로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그 팬들은 그리고 그 팬들은 안다. 이러한 기원의 이야기들을 자 수업 미션입니다. 지금 이러한 기원의 이야기가 뭔지를 밑에다가 한글로 적으세요. 여백에다가 문제 없는 문제야. 자 어떻게 하고 viendo 之后 wives 한번 드라미 끔 롬 inm 씨 우리 혜리가 한번 발표해볼까? 이러한 기원의 이야기들 이메일이 그릇에 자 사실은 지금 이제 단락적으로 접근을 좀 하면 이러한 기원의 이야기들이라는 게 이 단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스토리를 좀 요약을 해주셔야 돼요 슈퍼맨이 굉장히 독특하게 착수되어진 그런 작품이다 어떤 스토리가 있었죠? 두 명이 쉽게 말하면 아싸 두 명이 약간 좀 샤이하고 굉장히 뭔가 작은 그런 소년들이 있었는데 두 명이 그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판매하지 못하고 결국 130달러의 그 아이들을 넘겨버렸지 그들은 비록 돈을 많이 벌 수 없었지만 이 기원들을 안다라는 건 뭐죠? 이 두 명의 소년들이 슈퍼맨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는 고마워하는 팬들의 엄청난 팬들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명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 먼저 이 앞쪽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앞으로 와서 81페이지입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숙제하기 싫죠? 안 그래도 새 학기인데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합시다 오늘 수업시간에 숙제까지 다 끝내드릴게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The world's favorite comic book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믹북이다 2번 The stories behind the first superhero 최초의 슈퍼 히어로 이면에 있는 자 여기 비하인드 체크 비하인드는 이면에 있는이라는 뜻이야 이면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들 뭔가 좀 느낌이 오는데 그쵸? 느낌 오는 사람이 있어? 제목은 일단 어그로를 끌어야 돼 어그로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주제랑 맞닿아 있으면서 주제를 드러내줘야 돼 3번 Greatest comic book authors of all time 이 all time은 항상, 평생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가장 뛰어난 만화책 저자들 all time, 역대 역대 최고의 만화책 저자들 자 정답 한번 확인해볼까? 돌아다니면서 자 골라봐 좋소 잘했어요 2번 정답이 최초의 슈퍼 히어로 누굴 말하죠? 슈퍼맨 그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1번은 풀었어 나랑 같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 진짜? 출신지? 안 나왔어? 남았지 않네 그치? 그치? 2번 2번 습관이 되어있어야 돼요 습관이 되어있어야 돼요 그치? 1번은 다들 잘 쓰네 어떤 행성이 터지려고 했어? 그치? 크리프텐 행성이 터지려고 해서 부모님들이 우주선에 태워서 탈출시켰잖아 자 그 다음 2번 슈퍼맨이 지구에서 살았던 곳 찾아봐 한글로 써보세요 슈퍼맨이 지구 일산에 살았나? 어디에 살았죠?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죠? 그럼 정답이 2번이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3번도 찾으세요 3번 슈퍼맨의 평상시 직업 기자 신문기자 뉴스페이퍼 레포터 이라고 하죠 뉴스페이퍼 레포터 자 4번 시조가 쇼스터 의 출신지 출신지라는 거는 보통 어디 살았느냐 클레벌 자 5번 슈퍼맨 캐릭터를 구입한 회사 어디 나옵니까? 슈퍼맨을 구매한 회사 어 맞아 액션 코믹스 액션 코믹스입니다 다 답을 찾았네 자 오른쪽으로 와서 3번 항상 대명사 대명사는 어디서 찾는다? 가까운 곳에서 찾는다 가까운 곳이라면 보통 맨 앞문장이 아니라 바로 앞문장부터 찾는 거야 바로 앞문장 둘 다 상관없어 일단 A번은 맨 앞문장 그 To save him 바로 앞문장에 His parents His parents 를 말하죠 자 B 바로 앞에 있는 Amazing powers Amazing powers 가 정답입니다 자 4번 풀어보세요 bajo Gymshak 굳이 이어 숙이 서 지 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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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이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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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4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풀려면 이 데이가 누군지를 정확히 특징 지어야 맞출 수 있어 이 맥락상 이 데이가 들어가는지를 잘 봐 다시 너 힌트 줄게 자 봐봐 여기 빈칸 여기 있잖아 그럼 데이로 시작한다는 건 보기문에 데이가 들어간다는 건 맨 앞문장이 아니라 바로 앞문장 대명사는 늘 바로 앞문장 바로 앞문장 뭐 있어? 댐 제리 시조, 조 셔스터 이 댐이잖아 그러면 그들은 그들은 이 두 명의 꼬마 소년 10대 작고 수줍었던 소년들은 으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자 문제 다시 볼게 작고 수줍음이 많던 10대 소년들은 만화책들을 좋아했다 소년들은 마치 클럴크 켄트와 같았다 소년들은 슈퍼맨처럼 깝쳤다 농담한 거야 4번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했다 그들은 그들의 학급 친구들을 싫어했다 좋아하지 않았다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추론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맥락이 어떤 맥락이야? 다시 한 번 봐 여기서 말하는 In a way라는 거는 앞에서 깔봤다라고 했잖아 학급 친구들이 인성이 나쁜 애들이네 인성 나쁜 애들이 그들을 깔봤잖아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한편으로 그들은 뭐와 같았니 지금? 슈퍼맨이랑 상당히 닮은 점이 많았다 왜? 슈퍼맨이 뭐니까? 샤이 샤이한 사람이었잖아 샤이 그래서 남들이 안 보일 때만 변신해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쳤단 말이죠 그런 성격을 무슨 성격이라고 한다고요? 샤이한 성격이라고 본인을 막 이렇게 내비치지 않는 성격을 샤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정답 몇 번이야? 2번 3번이라고? 슈퍼맨처럼 행동했다라는 거는 이제 혼내줬는데 혼내준 얘기가 없으니까 성격에 가까운 거 마치 뭐와 비슷했다? 성격적인 측면은 클라크 켄트와 유사했다 성격이 이거는 진짜 힘이 있었으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겠죠 자 이건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이 차이점 They were like 클라크 켄트 그들은 클라크 켄트와 닮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닮다 resemble 이란 뜻이에요 닮아있다 밑에는 행동했다 행동하는 건 뭐죠? 액션이죠 근데 위에 지문에 액션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성격 얘기만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read again and think more 한번 같이 해볼까요? inference 제가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책 보고 따라오세요 according to the passage 지문에 따르면 What can you infer? infer 추론할 수 있느냐 무엇을 너가 추론할 수 있느냐 From the following sentence 다음 나오는 문장으로 자 읽었게 내가 When he was a baby 그가 아기였을 때 아가 아가였을 때 His parents discovered 부모님들이 발견했다 크립튼 행성이 would soon explode 곧 폭발할 거라고 To save him 그를 구하기 위해서 They built a small spacecraft 그들은 작은 우주선을 만들었고 Sent him to earth 지구로 그를 보냈다 At the last moment 마지막 순간에 추론하세요 자 1번 In the end 마침내 크립터는 실제로 폭발하지 않았다 2번 슈퍼맨의 진짜 부모님들은 원래 지구 출신이었다 우리가 be from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출신지를 말해요 출신지 Originally는 원래 라는 부사고요 원래 지구 출신이었다 3번 슈퍼맨의 부모님들은 We're not able to save Be able to 동사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We're not able to save 스스로를 구할 수가 없었다 결국 돌아가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정답 몇 번이죠? 3번 아들만 태워서 지구로 보냈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은 폭발했죠 지구와 같이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Pass away 라고 했다 자 서머리 자 서머리